단판은 목욕탕으로 걸려있는데, 안에는 당구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몰래 돈을 받고 내기 도박 장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직원들이 방역 지침까지 여기면서 돈벌이에 나섰다며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험한 장소라고밖에 달려볼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대상 교육 영상에선 이처럼 돈을 목적으로 한 각종 위법행위가 판치는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교육용 도서를 집필하는 곳에선 보양식으로 알려진 기름개구리를 무허가로 양식했고, 광산의 지배인이 지하자원을 채굴에 팔아먹었다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은을 밀대하다 적발되자 공범의 신상까지 공개하며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면서 궤도에 나서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마약 밀매와 사기 등 돈을 노린 범죄마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사상 고수를 해결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북한 같은 저발전 국가에서 물질적인 안정이 안되면 결국 강조하는 건 사상 강조고. 그래서 물질 세계의 문제를 정신 세계를 극복하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시기 심화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대신 사상 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어 감시망을 피한 주민들의 돈 벌이는 통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태만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는 방에서 인증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신상 음료기위기를 통한 경우는